네, 선배님. 합정역입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선배님, 어디로 모실까요? 쌍둥이 빌딩으로 좀 가.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도착했습니다, 선배님. 그러면 가서 누가 형인지 좀 알아보고. 최기사? 네, 선배님. 나 요즘 잉글리시에 푹 빠졌다. 한번 들어볼래? 네. 일단 처음 만날 때는 헬로우, 최기사. 그리고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하우머치, 최기사. 나 잘하지. 그리고 또 있어, 마지막. 헤어질 때는 굿바이, 최기사. 대단하십니다, 선배님. 대단하지? 뭐, 이 정도가 지금.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네, 지금 콘서트 가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티켓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퀸이는 무슨... 나도 이네 알아. 빅빵. 이름 좋네. 선배님, 빅빵이 아니라... 빅뱅입니다. 빅뱅! 최기사. 최기사. 네, 선배님. 일 곧딱으로 할 거야, 정말? 최기사. 네, 선배님. 근데 얘네 춤출 줄 알아? 그 외 있잖아, 빅뱅 춤. 최기사? 그게... 어서! 라라라라라 어머! 에브리바디 게른다 어머! 어머, 잘 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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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해. 난 이 자세가 너무 좋아. 최기사? 네, 선배님. 운전해. 어서!